안녕하세요. 주식한의원 허준입니다. 이어플로우 보고 있는데요. 오늘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물타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유상증자 발표 이후 유럽에서도 소송 진행으로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져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매력적인 구간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어플로우가 다시 승소를 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대응은, 현재로서의 대응은 밀리는데 물타기 하지 말자. 물타기는 안됩니다. 다시 꺾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이 악재가 모두 회소가 되고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 우리가 물타기를 하거나 불타기를 해야 되고요. 비중축을 하지 마시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 손절을 했겠죠. 하지만 길게 보시는 분들,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관망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유럽 진출을 하게 됐는데 유럽에 이어팩치X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곤지암 공장도 다시 가동을 시키면서 계속 순조롭게 유럽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6월에 인슐렛이 유럽 쪽에도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좀 뒤늦게 밝히면서 오너리스크 또 기업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어차피 마지막에 그냥 빨리 맞고 끝냈으면 됐는데 이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주주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해당 사항을 좀 말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은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일 핵심이 뭐냐면 결국 소송이에요. 인슐렛과의 1심이 파기가 되면서 다시 이길 수 있다는, 승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추석 앞두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추석 앞두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다 선물로 무료로 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EU플로우가 중국의 스타트업, 조인트 벤처 파트너사 시노케어가 개발한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국내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래서 올해 내년이죠. 내년 1분기에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호재였으면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M&A에요. M&A 한탕 노린 EU플로우 경영 실패 책임은 왜 주주가 지고 있느냐. 경영 실패 책임을 왜 주주가 지느냐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시나리오를 잘 정리를 해놨었는데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이제 한두 것도 없죠.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드트로닉이 인수를 하겠다. 주당 3만원에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김재진 대표 이분께서는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자 22년 9월 말 주담대를 좀 받아서 이 주담대로 장래에서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왜? 이때 당시에 주가가 15,000원 정도 전후였는데 주당 3만원에 산다고 하니까 본인의 지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15,0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였고 이걸 이제 3만원에 매도를 하고서 엑시트를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슐렉이 소송을 걸면서 모든 게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매매도 당했죠. 주식담보대출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22년도 7월이니까요. 아마 이런 구간? 22년도니까 요정도 될 겁니다. 요정도. 여기 언저리에서 주식을 매입을 했었고 2만원 밑에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매드트로니까 인수가 무산이 되니까 반대매매를 당했습니다. 담보 비율 유지를 못해서. 그러면 결국 이어플로우가 잘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뭐가 있죠? 인슐렉과 소송해서 이기면 됩니다. 지금 11월 말로 예정이 돼 있어요. 11월 말 1심이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11월 말에 재판. 이거 여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 물론 항소도 하겠죠. 인슐렉은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인슐렉의 옴니팟이라는 제품 비슷한 제품이 6천원씩 매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 끌어도 2조가 넘는 매출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를 항소를 해서 1년 정도 시간을 더 끌면 2조 넘은 독점적인 매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유럽 쪽에서도 이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이 판례 영향을 받아서 유럽도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메드테르닝 가고 다시 한번 인수 재개가 불어오게 된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오늘은 8월 29일이잖아요. 적어도 저는 이미 맞을 거 다 맞았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건 없고 매도할 사람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1월 중순까지는 최소 봐야겠죠. 앞으로 9월, 10월 두 달 반 정도 지켜보시면 다시 한번 승소 기대감, 또 결과를 더 이상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힘들지만 물타기 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시간으로 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브리핑 계속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타점도 좀 드릴 거예요. 어디서 매수를 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도 타점 드렸잖아요. 여기 매도했고. 이런 실시간 타점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와 함께 대응하시길 원하신다면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2호라고 남겨주시면 실시간 브리핑,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까지 또 1심에 대한 내용들 다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호 플로우에 몰빵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단기방이고 시장 주도주 두 종목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 낸 거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ABL 바이오로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 바이오가 너무 좋은데 2호 플로우가 못 가서 속상해요. 하지만 볼게요. 여기 매매 마크 내용을 조회를 해보면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ABL 바이오, 여기 바이바이, 여기 셀셀 두 번 분할 매도해서 3% 정도 수익을 냈고요. 한 번 더 들어가서 2% 가까운 수익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1.5% 정도 가져왔고 하나 더 들어갔어요. 유한양행 보여드릴게요. 자, 유한양행이 오늘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앞에 ABL 바이오로 4.5%, 5% 수익 냈고 여기도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유한양행,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두 종목으로 오늘 수익을 좀 냈는데 ABL 바이오가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으로 수익을 좀 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하루에 3%를 최소로 잡은 겁니다. 오늘은 4.5%에 1%니까 5% 정도 수익을 냈죠? 자, 한 달에 20거래일이기 때문에 누적 수익은 60%가 발생을 하고요. 500만원으로 함께 하신다면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800이 됩니다. 800을 재투자 하셔야 돼요. 그럼 1200이 되고요. 또 재투자를 하면 2000이 되고 축축해서 최종적으로 5천만원까지 이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 자, 500만원으로 5천만원 만들기 우리 월급 독립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번 숫자 1번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5904-8931번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방에서는 종목을 좀 안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월급 독립이죠. 주식으로부터 혼자서 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ABL바이오로 오른 주도주를 꼽았는지 주도주를 선정하는 방법 그 안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혼자서 종목을 고를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손이 빠를 필요도 없어요. 단타가 아니에요. 주도주 매매는 여기 보시면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죠? 9시 한 5분, 7분 정도 스타트를 해서 20분까지 쭉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중간에 눌림구간을 공략을 해서 이렇게 수익 나오는데 이만큼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돼요. 그럼 매수해서 5분, 10분 후에 매도를 한다. 이게 기본이고요. 길게 가는 건 더 오래 홀딩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종목을 골라서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주식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전환점. 저도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수익이 잘 나던가요? 그렇지 않다. 자,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저도 14년 동안 트레이딩을 했는데 앞에서 손실보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 건 10년이 좀 넘었어요. 자, 이런 수익 구조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제일 슬픈 현실이지만 나이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나이를 들수록 노동력이 상실이 되죠. 그럼 우리가 소중히 열심히 모아놓은 이 돈을 주식시장에 헛되이 헌납을 해서는 안 됐다. 자, 그러면 나만의 원칙 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신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매매 원칙을 제 지인들한테 다 그냥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사이에 전부 다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일부는 전업 투자도 좀 하고 있고요. 나이 많으신 분도 계세요. 충분히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주식으로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 또 월급으로부터 독립 주식으로 자립 스스로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 되실 겁니다. 자, 문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9시부터 10시까지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국 대선 급등주를 드릴 건데 왜 지금 타이밍에 미국 대선주를 말씀 드리냐 제가 지난주에는 이거를 말씀 드렸어요. 자, 8월 마지막 주는 전기차 화재 테마가 올라갈 거라고 일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빈 레이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16% 올랐고요. 오늘 20%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전기차 테마주가 강했다는 게 맞죠? 그러면 저는 9월 초는 미국 대선 수혜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9월 첫 주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올 건데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랑 해리스가 4달 10일, 9월 10일이죠. TV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규칙도 정해졌다.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TV 토론회를 하면 지지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더 우세했다. 이런 게 나와요. 대선주는 매우 단순합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바이오 보여드릴게요. 민주당 카멜라 헤레스 수혜주죠? 자, 여기 2,700원이었고요. 6,000원까지 2배 넘게 올랐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 다시 이렇게 급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을 공략하자는 게 아니에요. 5성 첨단 소재도 카멜라 헤레스 관련 주 차트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초에 미국 대선을 진행하고 나면 지지율이 나올 텐데 바닥부터 급등하는 상승 초입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다 무료예요. 공짜로 드릴 거고 돈을 받지 않아요. 다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추석 앞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겁니다. 항상 연휴가 있으면 시장에서 매수세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추석 앞두고 급등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종목이 미국 대선주입니다. 이거 다 받아가셔서 계좌에 파란 것만 잔뜩 있다면 이 중에 일부를 좀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20%다. 정리해서 이걸 사세요. 그래서 30%의 절반, 50%의 절반 분할 매도를 할 거고요. 천만원 투자했을 때 5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전화번호 010-5904-8931번 동일하고요. 숫자 3번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다시 이 A종목을 사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9월 17일에 FOMC 회의가 있죠. 첫 금리 인하가 있는데 그러면 성장주들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 중에 바이오가 있을 거고 반도체가 있을 거고 AI랑 기타 종목들이 있을 텐데 9월 17일 전까지는 지수가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테마주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테마주 뭐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죠? 전기차 화재 관련주 있죠? 또 미국 대선주 있죠? 또 하나 비만치료제, 또 바이오, 유한양양, 알테오젠 이런 종목이 강한데 이 안에서 순환매를 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빅이벤트 당연히 대선 토론회가 있는 9월 10일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지지율이 올라가면 슈팅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모두 무료로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30% 절반, 또 50% 절반 이렇게 수익 내실 분 꼭 문자 보내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호 플로우도 지금 물론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요. 여기까지 버티셨다는 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다릴 때까지 저 주식한의원 허준 허준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11월 말 이벤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고민하신다면 분명히 수익 매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메드트로닉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승소만 하면 되는데 저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승소 가능성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악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